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은 본능입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탈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아주 아름다운 가격에 기타를 갖고 나왔는데 아 가격이 아름다운 거구나 아 굉장히 아름답지 않나요 아 가격표가 아름다운데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은 본능이다 맞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시험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 애기들한테 그 어떤 외모에 대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학습된 것인가 본능인 것인가를 알아보는 시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까난쟁이 애기들한테 어떤 사진을 선택하게 하는 것에서 애들이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성인들이 선택하는 것보다 더 혹독하게 외모지상주의 잘생기고 예쁘고 뭔가 되게 조형미 있는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게 약간 본능에 가깝다라는 그런 실험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뭐랄까 단순히 학습되는 것만으로 라고 하기에는 약간 그 근원적인 어떤 취향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시대상을 반영해서 이 시대의 미인상과 이 시대의 미인상이 다르듯이 약간의 그런 디테일 차이는 있습니다만 뭔가 약간 근간은 계속해서 약간 본능에 남아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은데 그 아름다움을 느끼는 게 이제 뭐 비단 외모뿐만이 아니고 어떤 소리에 대한 아름다움이라든가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듣는 것도 그렇고 뭔가 맛있다고 느끼는 그런 보편적인 취향에 대한 완전 아름답죠 그런 아름다움들 완전 아름답죠 그렇죠 향기도 그렇고 맞아요 향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 어떤 오감에 대한 것들은 약간 기본적으로 본능에 좀 탑재되어 있는 게 있는 게 아닌가 맞아요 맞아요 그 아무것도 모르는 애기들이 좋아하고 거부하는 것으로 그게 약간 본능에 장착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 동생이 저랑 이제 23살 차이 나잖아요 태어난 좀 안됐을 때 3살 때였나 4살 때였나 완전 애기 갓난 애기 때문에 그 제 첫째 동생 사진이랑 그리고 제 아는 동생의 여자친구 사진을 갖고 왔는데 둘 다 이쁘게 생겼어요 이쁘게 생겼는데 제 동생이 좀 더 이쁘게 생겼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첫째 동생 말씀하셨죠 네 맞아요 막내동생이 사진 두 장을 딱 주니까 한 장은 버렸어요 애들은 사회적인 배려라는 게 없기 때문에 없어 그러게 혹독하다고 버려버리더라고 그냥 버리면 안 돼 그때 같이 있던 그 친구는 옆에 있었고 그리고 제 동생이 같이 안 있었거든요 버려버리니까 그 동생이 상처입어가지고 야 이거 왜 그렇죠 그랬다는 게 기억이 나네요 어떤 뭐 사람 많은 곳에서 애기를 이렇게 안고 있는 그런 뭐 그 부모님들이 계시면은 어깨 너머로 애기랑 눈 맞추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 맞아 맞아 근데 잘 놀고 평화롭던 애기가 나랑 눈 맞추고 울 때 그 그 죄스러움과 어떤 나에 대한 그런 현타와 자아 성찰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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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렇게 뭔가 애기를 울릴 만큼 내가 그렇게 어떤 사악한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약간 어떤 현타 오죠 네 본능이라는 게 참 무섭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름다움을 얘기하다가 현타까지 왔어요 그렇죠 아 현타가 오네 자 오늘은 그래서 또 사운드에 대한 그런 아름다움도 좀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와 기타 전혀 모르는 내가 들어도 이건 좋은 거 같아 맞아요 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도 우리가 전문 분야가 아닌 것들 을 봐도 야 이게 진짜 좋아 보이네 야 나 이거 완전 문외 아닌데 이게 훨씬 좋은 거 아니야 좋아 보이네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맞아 맞아 약간 그게 이제 어떤 본능에 뭐 입각한 평가와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기타가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 GC-42S가 이제 모르는 분들이 들어도 야 이건 뭔가 되게 좋은 거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드는 아까도 우리 막 치다가 야 사운드 되게 좋다 오랜만에 그래서 역시 돈값은 아름답다 아 아름답다 가격표가 아름답다 가격표가 아름답다 네 그런 거 있어요 확실히 뭐랄까 700만원짜리가 700만원에 돈값을 못하는 경우는 있지만 맞아요 700만원짜리가 70만원짜리보다 못한 경우는 없다고 봐야죠 아 그렇죠 그럼 그럼 안 되고 그럼 당연히 안 되고 그럼 안 되고 뭐 그만해 그런 순간 그 회사 망하는 거니까 그럼 안 돼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사치품으로서의 좀 역할도 하게 되는 게 기타가 500만원이 넘어가면 약간 그렇죠 사치품으로서의 가치도 이제 갖게 되잖아요 근데 기타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악기라는 그런 기본적인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일단 일반 어떤 그런 명품 어 그런 장신구류의 명품하고는 그래도 좀 차별되는 맞아요 사운드의 가치가 반드시 동반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GC42S 700만원이에요 700 네 이렇게 해서 사장님이 699라고 장난질을 해놨지만 700인 거죠 그런 거 따위는 신경쓰지 않아 700입니다 700 건속과는 800이 넘고요 네 메이드 인 재팬이고요 전장 99cm 무게는 1.71kg 두께는 100mm 구프레 뚜뚤레는 85mm 야마에 GC CG 클래식 기타 클래식 기타 제입입니다 솔리드 유러피안 스프루스 혹은 호카이도 스프루스가 사용이 되어 있는데 이건 저희가 봤을 때 뭐가 사용된 건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익숙하게 생긴 걸로 봐서 유러피안이 아닌가 싶기는 한데 호카이도가 사실 어떤 느낌의 질감인지 저희가 실제로 많이 본 적이 없어갖고 그러니까요 왠지 호카이도 스프루스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왠지 이 느낌이 일본 느낌이네요 어 약간 설산에서 벼운 막 그 느낌처럼 왠지 막 엄청 소리 깨끗할 것 같고 그 느낌 이미지가 있네요 네 솔리드 마다가스카르 로즈우드 축구판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색깔과 결이 고운 로즈도 사용이 되어 있고요 글로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아프리카 마오가닌에게 네 패그 아주 예쁜 예쁘죠 화이트 버튼 자기의 패그가 들어가 있고요 앞으로 돌아와서 본넛에 너트넛이 딱 클래식 클래식이죠 52mm입니다 지판 에보니에 지판공율은 플랫 여러분들이 이제 뭐 지판공율 반지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때 지판 이제 어떤 하나의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원에 하나의 그 중간 영역처럼 이렇게 그 있잖아요 볼록 튀어나온 게 있는데 거의 이제 그 반지름이 한 400mm가 넘어가면 거의 평면에 가깝게 보이고 실제로 이 클래식 기타처럼 플랫이 되잖아요 그럼 오히려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간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이게 플랫이에요 스케일 길이는 650mm이고요 브릿지는 인디안 로즈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700mm 제일 비싼 야마의 기타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이제 NCX 뭐 N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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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류가 있고요 NCX 모델류가 이제 어떻게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어 제일 비싼 기타가 NCX 중에 제일 비싼 게 음 1200 NCS 아 NCX5가 있군요 NCX5 NCX 시리즈 최상위 모델 이게 옛날에는 1200R이었는데 그 다음에 나온 거에서 이제 200 200만원대 초반까지 그래서 이 NCX 시리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GC는 아예 개량이 아닌 그냥 일반 클래식 클래식이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42S 말고 또 굉장히 비싼 82S 모델도 있습니다 이 82S 모델이 지금 보면은 사이트상에서 82S와 82C 뭐 시티카 스프루스와 시더탑 스프루스와 시더탑 이런 식으로 42S, 42C 32S, 32C 22S, 22C 12S, 22C 12S, 12C 이런 식으로 모델이 나오는데 42다면 52, 62, 72가 없고 바로 82로 올라가요 이게 바로 그 밑에 네 바로 그 밑에 그 가격이 얼마냐 한 1300만원 정도 합니다 아우 그냥 훅 뛰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거의 두 배가 그냥 훅 뛰네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뭐 어떤 뭐 생각을 전략적인 생각을 좀 해보실 수가 있는 게 자 일단은 저희가 예전에 했었던 가장 비싸던 게 GC 중에 가장 비싸던 게 이제 GC 32S 32S 요거 전에 했었던 거 이게 명험씨는 나랑 바꾸자 저는 이제 제페니쉬 말씀드렸고요 9.0, 8.0 이런 식으로 점수가 나왔었는데 가격을 생각해보면 상당히 점수가 잘 나왔던 거고요 그거보다 이제 오늘 위로 올라온 건데 사실 지금 이게 700이 됐잖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500이 넘어가는 클래식 기타를 구입하실 때는 양산형 말고 그렇죠 개인 공방 우리나라에도 이제 기타 잘 만드는 루티어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고 네 맞아요 그런 공방들이 이제 저기 파주 쪽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렇죠 파주 쪽에 그 개인 기타 제작자들의 공방들이 되게 많이 모여 있는데 그쪽에 아주 잘하시는 유명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쪽에 가면은 사실 뭐 한 양산형 그분들도 이제 그 약간 기본 스펙으로 만드는 거 물론 이제 공장에서 찍어내는 양산형 하고는 또 제작 공정이 조금 다르겠지만 그것도 이제 싸게는 뭐 한 2, 300만 원대부터 구입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자기한테 성향이 되게 잘 맞고 이런 뭐 만드는 제작 공법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가 되게 딱 마음에 들게 세팅을 해주시는 자기 취향의 제작자를 찾는다면 사실 500만 원 이상에서는 그런 개인 제작을 시도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어요 그 이 700만 원이라는 돈이 주어졌을 때 정말 검증이 된 기성품에서 나한테 딱 맞는 모델을 찾아서 이런 것들을 구매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이걸 가지고 나한테 딱 맞는 어떤 맞춤 기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곳에서 뭐 다양한 경험을 해볼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의 취향과 전략에 따른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500만 원까지는 그냥 뭐 양산형 기타를 사는 게 뭐 굉장히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 나의 에너지와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500만 원 위로 올라갔을 때는 한 번쯤은 이제 커스터마이징의 생... 그런 고려를 해보는 것도 네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전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내가 원했던 그런 목재나 어떤 사이즈나 그런 걸 가지고 해봤을 때 정말로 이 소리가 나네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700점 되니까 저희 이제 그 말씀도 같이 드리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해봤습니다 물론 양산형의 이 압도적인 어떤 편안함 편안함이죠 그리고 검증됨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시장 안 가고 저희가 마트 가는 거 비슷한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고려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뭘 칠까 고민을 하다가 네 사운드가 좋아서 운지는 좋지 않은데 사운드로 좋죠 그렇죠 네 아 최근에 하던 그런 보급형 글래시키타들하고 차원이 다른 사운드 하나죠 이거 그 5 5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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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래식 기타로 쓰니까 으 으 으 졸조 너무 깊이감이 느껴지는 아름다운 소립니다 으 으 으 애기들이 들어도 감동할 소리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이제 급발진으로 까먹었네요 아 사운드 진짜 좋습니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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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 전 시간에 사이 참을 치다가 옷이가 일치 이니까 갑achten ちмо 효과 7 worksheet 조이가 왜 pop 손이 아닐 왜냐하면 아픈 시간에 요렇게 잼잼 마버가 이거 시간에 이렇게 야 особera 에 어 이제 그 야마 아예 하이엔드 클래식 기타의 뭐 어쨌든 잃지 않는 야마 감성 이 어 fry 느낌이냐면은 기본적으로 완전히 두툼하고 무거운 감성이 아니에요 야마아는 좀 밑단이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잘 되어있는 기본적으로 약간 팝적인 사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르 구별 없이 전 장르에 붙여서 사용할 때 되게 퀄리티가 좋으면서도 잘 묻는다는 경험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사운드입니다 맞아요 야마아는 좀 그렇죠 이게 사실 진짜로 완전히 그런 뭐랄까 클래시컬 클래식의 연주곡 전용으로 나온 그런 기타들의 어떤 묵직한 사운드들은 솔로 악기가 아닌 세션용 악기로 묻히려고 하면은 그 존재감이 너무 강해가지고 정리정돈이 나왔는데 약간 좀 많은 사후 편집을 해야 하는데 이런 야마아의 사운드는 팝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장르나 진짜 다른 악기들과 묻혀내기가 좋다라는 그런 특장점이 있습니다 똑바로 앉아 아니 다시 없어서 여기가 아이에 다시 위에도 없고 밑에도 없어요 그래서 아이에 길을 잃어 어딘지 이런거 치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거 있잖아 700만원짜리를 쓰는 사람이면 뭐 단 없어도 잘 치겠지 이런거 아닌가 싶어 나는 이걸로 로망스도 못 칠 것 같아 다시 안보이니까 하나씩 쉬면서 친다 오우 잘 찼네 오우 잘 찼네 오우 잘 찼네 오우 잘 찼네 오 좋네요 네 맞습니다 잘 치시네요 로망스 메이저 네 로망스 메이저 마구리 메이저스 잘 들어갔습니다 솔로 톤만 마지막으로 들어볼까요 한번 들어볼까요 어? 좋은데요 쫀쫀한 코어가 빡 느껴지는 사운드라서 아주 좋네요 줄간 밸런스가 컴퍼먹여놓은 것 같아요 오 좋아요 상당히 좋은데 펀치감도 있고 밸런스가 진짜 좋네요 줄간 밸런스가 그쵸 딱 해놓고 컴퍼먹여서 위에는 습 정리하는 느낌이에요 밑에 깨 너무 벙벙 거리지도 않고 위에가 죽지도 않아요 깔끔 쫄깃합니다 완전 좋은데요? 좋아요 네 그런 사운드입니다 네 역시 700만원짜리는 그래도 이 정도는 나와줘야죠 가격파가 아름답네요 아름다운 긴타 잘 들어봤고요 어떤 곡 불렸던가요? 네 저희 곡 중에서 비욘더스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약간 클래식 시연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곡이죠 비욘더스터 듣고 오겠습니다 뿅 비욘더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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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이제 NTX로 녹음한게 NTX 1200이었잖아요 맞아요 지금 다른 기타들로 하도 이걸 듣다보니까 왜 NTX로 했나 싶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 약간 듣다보면 그 약간 고물주 소리 택 택 택 택하는게 중간에 들린단 말이야 맞아요 그걸 NTX를 가지고 좀 더 깊이 있게 쳤으면 어땠을까 NTX를 약간 뭐 앰프메이킹이랑 사운드소스로 섞은것도 아니고 그걸 그냥 생마이킹했잖아요 생마이킹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 악기의 장점보다는 좀 단점 쪽이 부각된 그런 레코딩이라면 택 택하는 소리를 알고 왔어요 그런 생각이 그 처음에 그 노래를 들었을 땐 그냥 뭐 코드가 아름답고 노래가 좋으니까 별 생각이 없다가 다른 기타로 하도 이 노래를 치다보니까 원곡이 이제는 야 이거 녹음 그때 좀 잘못했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요 녹음 어떻게 해야죠 이제 뭐 망했지 뭐 망했어요 이제 망했지 뭐 그렇습니다 비욘더스타스 오늘 또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모니터 해봤고요 명업시부터 바로 한줄 평 드릴게요 네 어 클래식 기타는 원래 시작가 제거 좀 싼거에요 하면서 천만원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양산형이 끝판왕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어 양산형의 양산형의 끝 이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현대적으로 정리된 클래식 기타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렇지 그런 말 맞죠 네 딱 야마하의 장기가 그대로 드러난 사운드였어요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업시 사운드 32 가성비 14 편리성 15 디자인 15에서 총점 76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2 가성비 12 편리성 17 디자인 15에서 총점 76점 평균 점수 76점 뭔가 엄청 다른 것 같은데 같은 점수가 많죠 네 근데 사운드는 둘 다 32 그러니까 똑같은 느낌으로 생각을 했어요 어 근데 이제 명업시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를 좀 후하게 주신 편이고 700 치고는 네 700 치고는 14점을 주셨는데 맞습니다 편의성 15 디자인 15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700이라는 가격이 쉬운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가성비에서는 저는 12로 좀 많이 내렸고요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르 적응력이 워낙에 높은 그런 사운드를 보여줬기 때문에 편의성에서 17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은 둘 다 15,15 해서 76점 아주 높은 점수를 잘 받았네요 GC42SO 오늘 같이 보셨고요 700만원짜리 기타 역시 본능을 자극하는 아름다움 잘 느껴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얼마 전에 한번 했었죠 얼마 전에 리바이벌로 오랜만에 만나봤던 메이튼입니다 메이튼 메이튼 가격은 조금 저렴한 오늘 모델들이 나왔어요 200만원대 초반 네 메이튼의 SRS 시리즈 SRS-808C와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EBW-808 모델 200만원대 초반의 메이튼 스커드로 처음으로 리바이벌 아니고 처음으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튼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즈 6,000원 찬송 70 도 트와이스 filosof 기가 ographic 영상 템고 메뉴 넣 potrze forever 스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